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세연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하나씩 하나씩 넘겨다 보니까 이제 올해 남은 달력이 절반밖에 안 남았고 절반이 지났죠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수능까지는 더더군다나 4장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4개월 정도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는 친구들을 보니까 체력도 좀 많이 고갈되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없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할 건 또 너무 넘쳐서 슬럼프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파이널 원고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부어있고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밤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이제 많이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뒤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 영화를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자극을 받고 싶거나 또는 동기부여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영화를 선생님이 강추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체스의 여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고요. 디즈니에서 이제 만든 실화 영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그냥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고 형제 자매들은 굉장히 많은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부양하는 힘든 환경의 가장입니다. 힘든 환경에서 가정이에요. 힘든 환경에서 체스에 이제 우연히 관심을 두게 되고요. 체스에서는 작은 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아이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체스를 하다가 그 지역이 최고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챔피언 경기에 나가게 되면서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내가 동네에서나 잘 나가는 애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라고 계속해서 이제 울부짖는데요. 그때 코치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정말 심금을 울렸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이미지는 무료 배포 가능한 이미지라서 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가 익숙한 자리만이 네 자리가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받는 등급 내가 항상 맞는 문제 틀린 문제 그게 늘 영원히 여러분의 자리를 고정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네 자리라고 믿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지. 여러분의 초점을 지금 현재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다가 두고 끊임없이 원하는 목표를 응시하는 거.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코치가 이 대사를 소리치거든요.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주인공이 체스 경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뭉클했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유튜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알죠. 영화 리뷰 같은 걸로 보셔도 충분히 핵심적인 내용은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화관에서 이제 봤던 영화가 탑건 매버릭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톰 크루즈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좋아하는 이유가 에너지가 느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눈빛 호소력이 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톰 크루즈가 이렇게 연기한 이 탑건은요. 86년도에 개봉을 했었던 원래 오리지널이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이 OST가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훌쩍 건너서 22년도에 이거를 갖다가 보게 되었는데 정말 웅장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연 배우가 처음에 그 청초했던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연기 내공이 잘 보이면서 액션까지도 거침없이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비행기는 개인적인 그 비행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손수 모는 그런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영화에 정말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매버릭은요. 굉장히 비행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관이 되어서 말 그대로 탑건들을 훈련하는 교관이 되어서 실력으로 보여줍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설득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It's possible,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딱 봤을 때 가장 이제 웅장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Don't think, just do.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여러분들이 구평이나 또는 수능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너브스하죠. 긴장감이 막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인지 모르고 두려울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슬럼프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체 왜 슬럼프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공부가 하기 싫지? 나는 왜 오늘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왜 계획은 이만큼 세워놨는데 나는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지? 난 정말 멍청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제일 좋은 건 수학 과목부터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수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계산같이 좀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좀 쉬운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풀다가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도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바로 안 된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지난 캐스트에서 매운맛 캐스트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삼수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적혀있는 캐스트를 보면 그때도 제가 수능 때 화장실을 갔다 왔었는데 멘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래도 좀 더 잘 치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행동과 실천으로 옮길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나는 영화 보는 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 맛있게 밥 먹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먹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힐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나서 밥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와 만나서 밥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꿀잠을 또 잘 주무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잠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셔야 그 다음날 충분히 피로가 회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늦어도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무셔서 5시, 6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공부하는 습관 이런 거 한번 길러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Show me what you are made of.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아왔던 실력을 마침내 우리가 수능에서 발휘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공부는 모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 또는 내가 항상 자주 걸려서 틀리는 이런 나의 약점들 있죠. 이런 약점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거 이런 약점 제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등등 모든 이런 과목에서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 캐스트를 보시고 난 뒤에 그리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강의로 해결할 부분, 그 다음 문제집으로 해결할 부분,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으로 해결할 부분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서 그것을 빨간 펜으로 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나가세요. 그러면 아마 여름방학이 짧으면 10일 정도, 길면은 여러분들이 한 21일에서 24일 정도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게 될 8월 31일 구모에서는 약점이 채워진 상태로 실력 발휘를 하기 때문에 아마 6월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성과를 한번 얻게 되면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수능까지 쫙 직진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 오늘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채워서 그리고 그 약점을 메꾸는 거 이걸 굉장히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Delve Into The Study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에 뛰어들어서 몰입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힐링하려고 촬영했던 건데 결국에는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끝나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고 누구나 힘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공부 학습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하루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세팅된 상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길 응원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100일 때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캐스트를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모두 다 study hard. See you later.